저희가 이처럼 기도식도 참을텐데 너무 몰라요 자 9 8 9 8 자 9 6 9이 우외로 없으세요 사실 제가 또래 분들이라서 내 친구 같겠거니 했는데 앞자리에 진짜 제 친구가 있는거에요 진짜요? 진짜로? 저렇게 내 친구가 저기 있어요 저기 쿵랜드 친구들? 네 앞자리에 잡기 쉽지 않았을텐데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혹시 그러면 제 친구가 있나요? 제 친구도 있나요 혹시? 아 있어요? 오 되게 많으시네 오늘 제가 헷갈리지 않았네요 이곳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제 친구 없겠죠 자 아니에요 언니 있으세요 자 95년생 언니요 슬슬하지마 이 땅들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서프라이즈로 당한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저희가 무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저희랑 되게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오기 전에 혹시 여기에만 비가 왔나봐요 상당히 비가 왔나봐요 되게 비가 왔나봐요 되게 비가 왔나봐요 되게 비가 왔나봐요 근데 되게 저희가 자꾸 갓 태어난 동물도처럼 다리를 치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친구 같으잖아요 우리 오늘 친구죠? 네 처음 만나는데 저희 조금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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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건데 다음 곡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의 수록곡 중에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희 수록곡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애인공 제일 출신 수록곡을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당신은 버디입니다 하하하하 네 저희가 두 번을 들려드리는 곡은 그루장이라는 저희 노래하는 곡인데 팬송이에요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낸 곡인데 노래는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귀를 뚫뚫게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